이거 전기세 껴야될는데 껴안 소리가 나온다 아 갑자기! 오삼.. 오삼공공님 네 침탑 멤버들 침탑 서울밤으로 오행시 해주세요 야~~ 아 자 천지씨 바로 가시죠 네 틴 아 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니키씨 바로 가실까요? 틴 이거 운우씨가 한 번 해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운우씨 좋다 자 틴 틴 틴 틴 틴 틴 틴 탑 탑급인데 서 서로 다 같이 서 울 울리는 나의 마음을 밤 밤에 같이 공유해요 어? 아 광고 듣고 오시죠? 광고 듣고 오시죠 빨리 빨리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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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 불어 나가 유쿠리에서 그거 배웠어? 장군 가서 그거 배웠어? 어 어 아 진짜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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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? 날라갔어 날라갔어 봐봐 봐봐 아 진짜 날라갔어 나 손에 들었어 아 뭐야 야 뭐야 야 여기서 가 여기서 여기 아 가 가 하면 안 되는데 M 형이 계속 주도했어요 자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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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안 끝났어 이거 웃고 그냥 말 한 말도 안 하고 말 한 마디 안 하잖아 원래 말 안 하는 게 중간은 나와 맞아 나한테 선택권 하나 줄게 네 형 한 명 데리고 가 아니 근데 바닥 바닥을 정해주셔야 돼 형이 바닥 아니야? 너 자꾸 나 그렇게 볼 저 얘 데려갈게요 야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 말을 끝까지 아꼈어요 지훈 저는 동네를 데려갔는데 어? 저는 새해 계획 어 약간 생각을 사실 안 해봤는데 그냥 그 정도로 바빴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해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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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은우는 좀 아까부터 표현이 저한테 나와서 하는 말이 아 형 진짜 미운털 제대로 받겠다 어떨까 ериango 근데 그냥 앞으로 워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했을 때 재밌였는데 나는 사라니까 Max 사라니까 하나 됐어요? toi 너 어디갔어요? 그런데 types 하나가 날라간다 드라이하러 왔다고? 비걸이가? 비걸이를 찾으러 키도 크네 신기하다 니가 뭔지 알아? 브루누마스! 프로메스! 브루누마스! 브루메스 브루노 라키 브루라키 브루노마스 몰라? 몰라 그걸 왜 몰라? 라키 라키 브루노 라키 브루라키 브루라키 자 한 번만 이기면 우리 서브권이에요 라키 형 잘 받아쳐 그러니까 적응했나? 어? 안되었어 페이크 좋았어 안되었어 형 괜찮아? 안되었어 페이크 좋았어 안되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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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삐